저 인간 여태 기다린 거야? 나 죽었다, 씨. 전화 그렇게 끊어서 미안해요. 만나야 될 친구가 있어서. 예매했지? 예매했죠. 출발합니다. 자. 너 일로 와. 일로 와. 갖고 와, 씨. 아니야, 여기 애들 싸움 나가지고. 야, 일로 와. 뭐하고 앉았어? 구경 왔어? 정리해 빨리.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. 어, 다 왔어. 그만 가. 그녀는 말했다. 여기서 칼 팔지 말라니까, 그이. 나도 나 안 잊을게. 약속? 하지만 그녀는. 그녀는. 미안. 고마워. 여기 중학교 다녀? 몇 학년이야?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녀는. 단 한 번도 날 기억하지 못했다. 그 중학교 다녀는. 그 중학교 다녀. 나쁜 년. 한글자막 by 한효주